이번에는 그 박수 앨컬 의미로 용두산 LH 갑니다 네 박수 준비해 주세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라는 변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도말리도 번역하듯 한 개가 두 개가 194개 반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알고 있었으리던 그 시절 못 잊어 아하하하 못 잊어버린다 용두산 LH 우리 전성대 단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신청 박수 용두산아 용두산아 그리운 용두산아 세월받아 변하듯이 사람은 해받아 보이며 거기서 온 일도 194개 타네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대로 가버렸나 자릿거라 나는 간다 너무 웃기던 영구샷 아하하하하 영구샷에 됐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죠?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가시는게 아니라 뭐를 하고 여러분들의 그 아마 입맛에 딱 맞지 않을까 해봅니다 그렇죠?